오늘은 키움증권 이벤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거래를 처음 시작하면 40달러를 주는 이벤트와 수수료 0.1% 무대 그리고 환율 무대 최대 95%를 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유관기간 수수료 최대 6개월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ts를 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 키움증권으로 전화를 하면 요즘엔 전화 통화가 10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통화를 할 수 있더라구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1일 보이시는 것처럼 40달러가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벤트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는 이벤트로 가는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꼭 참조해서 맞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벤트에 따라 광고가 광고가 ír density to 4-5mm도 이미 오른парх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선은 이벤트의 시대입니다. 우측에는 이벤트는 제작되면서 받는 혜택을 향해서 무각으로 돌아가고요. yuan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성장한 물으니 열리하고 떨어졌습니다. 전체 물을 알아보주시기 바랍니다. 고막으로 얼음으로 빠져요.